네 안녕하십니까 홍규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 2월달부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8만원대 초반 가격대에서 8만6천원 가격권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으면서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주가가 어느정도 좀 조정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 2, 4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한번 반등에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죠 8만원대 초반에 오면은 또 매수의 시점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자 21선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8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지금 지수가 지금 3천포인트를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어느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다시 턴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8만6천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것을 지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1, 4분기 때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3월달이 1, 4분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2월달이 되면서 2, 4분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, 4분기 때에 3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2, 4분기 때는 이제는 상승할 타이밍이 됐다 자 언제 가느냐 2, 4분기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보유 종목이 좀 복잡하신 분들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났다고 또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셔가지고 자랑을 지금 좀 저한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 업종 대표주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또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 특히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드리고 있는데 자 HMM 같은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100% 넘는 수익이 나셨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도 한농화성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한 50% 넘는 수익이 났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식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지난번에 21선 위로 안착하는 장대항봉이 나오고 이제는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61선까지는 딱 올라왔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21선을 21선 요 노란선을 지지를 하니까 딱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아직 전고점 24만원 부근은 돌파를 못합니다 61선까지 딱 오고선 막고 윗골이 달고 떨어지잖아요 요거 괜찮아요 왜냐면 요렇게 막고 또 내려오고 그 대신 저점은 안 깨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61선이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돌파했을 때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차도 요렇게 계속해서 61선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역시 현대차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왔고 현대차가 내릴 때도 기아는 61선을 잘 지지를 하면서 지금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박스권 상단이었던 8만 8천 5백원 요 8만 8천 5백원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현대차와 더불어서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자 전고점 근처까지 딱 왔다가 또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추세를 유지를 시켜만 주면 다시 9만원 돌파해서 10만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전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SK와 LG화학의 분쟁 종결 소식 이후에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랑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21선 121선을 다 돌파시켜줬다 자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자 시가가 갭을 떠서 61선까지 정확하게 딱 찍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61선 찍었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좀 나오면서 21선 안착 자 121선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다 지금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이 되고 61선 이렇게 내려오면은 돌파한다 이때도 그랬죠 61선 터치하고 조정받고 터치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렸을 때 올라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한번 LG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은봉이긴 하지만은 이런 은봉은 상승 은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난번 분쟁 종결 소식 이후에 아주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갭을 떠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제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확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줄었던 그 거래량 이런 거래량은 아주 폭발적으로 나왔던 거래량이고 평년 거래량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밀리지를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 상승을 위한 고로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선도 이제 보세요 쭉 내려오다가 횡보하다가 이제는 우상향으로 완전히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21선도 올라가게 되면서 다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정을 봐서 61선 정도가 되는 61선과 21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쯤에 주가가 조정을 나온다면 이런 시점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선인 61선까지 정확하게 딱 왔죠 딱 찍고 일단은 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등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61선 돌파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 지난번에도 61선 찍고 또 조정받고 저점 다지니까 다시 올라서 찍었죠 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면은 예 65만원권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관점이에요 21선이 삼성 SDI도 이제는 우상향으로 터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조정 나오면은 매수 그러면은 또 반등 이렇게 지금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액면 분할에 들어가면서 월화수 3일 동안 이제 거래정지에 들어갔고 자 이제 오늘까지 거래정지면은 끝납니다 내일은 카카오가 이제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5대 1로 11만원권으로 액면 분할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내일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은 한 번은 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차후에 조정이 좀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자 내일 한 번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지켜보고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 조정 구간이에요 상승 추세 속에 지금 40만원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횡보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오늘도 조금 올라줬어요 자 그렇다고 40만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러한 조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예 서로 주가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를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물론 내려오면은 매수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한 번 보세요 자 이 좀 크게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21선 돌파했을 때 이제 추세 전환봉이 나오고 21선 위로 안착했을 때 제가 한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거에요 21선 위로 안착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21선까지 다시 와요 이럴 때가 이제 조정을 보일 때가 매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팍 하고선 장대항봉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보여요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예 항상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오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항상 치고 조정받고 자 치고 조정받고 치고 조정받으면 조정받았을 때가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면 올라갔던 통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올라갔는데 다 내려와요 또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또 다 내려와요 이게 다 내려오면 또 매수에요 그러면 또 올라간다면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현대모비스도 똑같이 지금 61선이 이제 딱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럴 때 딱 61선까지만 또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 이후에 61선을 한번 조정받더라도 돌려서 올라 쓰면 지난번에 거래량이 터진 이 고점 32만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계속해서 지금 121선 부분까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자 일단은 상승 추세가 쭉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어때요? 자 일단 지금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쫙 떨어지면은 매수를 딱 하면 엄청 좋겠는데 주가가 밀리지는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러다가 21선과 만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21선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야 21선이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21선이 이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좀 내려왔으면은 그리고 보유를 제가 1월달 2월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21선 또 이런 자리자리마다 이제 여러분들께 자리가 왔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21선에서 잡는다기보다는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의 시점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나서 16만원권에서 계속해서 윗고리를 달면서 계속 16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16만원권 위로 딱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요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딱 요렇게 솟아오르면은 참 좋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16만원 위로 시가가 플러스로 상승 출발해서 올라서는 이런 캔들을 상승 은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죠 은봉이긴 은봉인데 상승했다 그래서 상승 은봉이에요 상승 은봉도 상당히 좋은 은봉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16만원권을 벗어나기 위한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내일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깨고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는 16만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요 16만원권 위에서 장대 은봉으로 내렸는데 오늘은 16만원권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 내렸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추세가 요 직전 고점이 16만 5천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자 조정을 보이면은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16만 5천원 돌파해서 자 18만원 또 위에 정고점이 19만원까지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 종목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상담 문자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by 한효정 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